xsfm입니다. idwk 유튜버도 광고업체도 잘못했지만 이를 지적하는 메이저 미디어는 자신들의 잘못을 고백하지 않는 상황도 이상하지요. 2020년 4번째 주말 그것은 알기 싫다의 이야기입니다. 윤세민 에디터가 있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윤세민입니다. 수익률의 정도는 그 시장의 변질을 말해주는 근거가 됩니다. 설명해주는. 수익률의 변동. 수익률의 정도. 정도. 네. 그 액수가 이 시장이 얼마나 혼탁해지느냐를 생각보다 깔끔하게 잘 보여줍니다. 음... 네. 팟캐스트 시장이 열리는 것을 처음부터 봤고 그걸 시장으로 만드는 일을 했던 사람으로서 제가 가장 팟캐스트 시장이 마음에 들었던 이유는 여기가 그렇게 돈을 많이 벌지 못한다는 거였습니다. 음... 큰 돈이 아니라고 생각하면 사기꾼 순서대로 떠나가요. 네. 그리고 다른 합리적인 사람도 떠나가죠. 좋은 사람들이 많이 와가지고 이 시장은 왜 이래 이렇게 말한다면 사람들 보는 눈이 다 비슷해서 그렇다라고 설명을 해주고 싶습니다. 다 유튜브로 가는 이유가 있죠. 저는 저대로 편해요. 다 유튜브가 있어서 제가 고민할 일이 별로 없어요. 네. 시장이 그렇게까지 혼탁하지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서비스하는 플랫폼 사람들이 저분은 마이크보다는 병원이 더 필요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병원의 필요성도 카운셀링의 필요성도 유튜브가 더하면 더했지. 팟캐스트보다 못하진 않아요. 음... 맞아요. 못하진 않긴 뭐... 상당히 상당히 더하겠죠. 그... 유튜브에서 활동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헬마우스님입니다. 헬마우스님입니다. 병원이 좀 이제 1차, 2차 진료기간으로는 안 되고요. 추천서를 써줘야 된다. 네. 큰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구독자 50만. 그럼 추천서 필요 없어. 바로 큰 병원에서 받아주는 이런 제도가 있으면 좋다. MRI부터 찍고 시작한다. 요즘 뭐 뇌촬영도 다 보험이 건보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는 팟캐스트 역사밖에 모르니까 팟캐스트때를 기억해보면 그래도 돈과 인프라가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대표님 이거 해주세요라고 쳐다보는 사람 몇 명 안 돼요. 그 사람들 깜냥 정도로 시장이 움직였을 거예요. 그래서 잘못 만들어진 것들이 많아요. 그들은 다행히 그릇이 작다며 떠나버렸지만 그들이 최초의 기반을 만들어놨어요. 엉성한 것들이 많아요. 레가시 미디어는 수십 년을 걸쳐서 많은 부자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을 양산해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그러기에는 유튜브는 1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2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 않아요. 막 사관의 후예들이 유튜버가 되고 이런 게 아니에요. 돈은 방금 막 생겼어요. 뭐 하긴 뭘 해요. 고양이도 없는 사람이 크림 히어로즈 계정을 빼앗아다가 안 되니까 다시 돌려주고 뭐 이러겠지. 그런 난잡한 상황이나 나오겠지. 그래서 생길 수밖에 없었던 논란이기도 합니다. 광고법에 완전히 저촉되는 광고. 도의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광고. 다만 도의적으로 인정받을 수 없고 광고법에 저촉되는 광고는 우리가 레가시 미디어에서 맨날 보거든요. 생일인데도 불구하고 자기 회사 세탁기를 들여다보고 있는 이재용 부삼성님 사진이 나와요. 야, XXX 넌 생일이라고 일 안 하게 해주냐, 너네 회사에서? 어, 그렇죠. 사실상의 광고거든요, 그거. 그런 걸 가지고 반성하는 거 본 적 없습니다. 아, 있는데 당사자가 반성하는 거 본 적은 없습니다. 그렇죠. 업계는 반성하지. 이런 언론이 문제다라면서 스칼롬 같은 게 나오죠. 네. 뒷광고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기사를 클릭해가지고 보자마자 이거 광고구나 하고 내가 필요한 정보만 쏙쏙 빼내는 스킬은 이미 가진 지 꽤 됐잖아요. 네. 잠시 후에 유튜브 이야기인지 다른 미디어 이야기인지 확인해보시죠. 그것은 알기 싫다는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무릎 핀, 이달의 PC로 만나는 컴스테이션, 정치사회 전문 책 구독 서비스, 마키아벨리의 편지. 정상적인 면역기능 관리는 매일매일의 NK365에서 도와주고 있습니다. 매달 집으로 배송되는 이달의 책. 독서의 깊이를 더해줄 가이드북, 특강, 독서 모임, 강좌 할인권까지. 정치발전소가 제공하는 정치사회 전문서적 구독 서비스, 마키아벨리의 편지. 정치발전소와 액세스몰에서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엄청 다양한 PC 부품, AS 업체도 엄청 많고, AS 업체에 가셔도 무슨 질문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면, 처음부터 컴스테이션 견적을 이용해보십시오. 수만 건에 이르는 고객응대 노하우로 당신의 필요와 생산업체의 서비스를 정확히 연결해드립니다.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건강을 위해 검색, 또 검색. 그런데 정상적인 면역기능은 챙기고 계세요? 건강의 기본은 정상적인 면역기능. 내 옆에 탁! 매일매일 NK365. 우리 아이 성장기부터 NK365 퀴즈. 네, 그것은 알기 싫다. 앞광고 시간입니다. 네. 면역력, 에너지, 비타민, 미네랄 이 모든 걸 종합적으로 챙기고 싶다면, NK365를 드셔보십시오. 그럼요. 바이러스에 감염된 세포나 암세포를 직접 파괴하는 NK세포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컨셉으로 만들어진 제품이고, TV나 각종 매체를 통해 많이 광고된 제품이라 아아 하시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6종의 비타민 B, 글루콘산, 아연. 이건 뒷광고군요. 그러니까 이걸 사시면 그 뒤에 적혀있는 내용입니다. 그렇죠. 뒤에 적혀있는 것에 대한 앞광고입니다. 뒷면 광고 아닙니까? 그렇죠. 뒷면 소개. 뒷면에 적혀있는 글씨를 읽어보시면, 6종의 비타민 B, 글루콘산, 아연, 비타민 C, E 등 여러 가지 성분이 함유된 일종의 종합 비타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NK365 퀴즈도 있고요. 현재 구매자들에겐 선소독제를 증정하고 있어요. 종합적인 건강기능식품을 찾으시는 분은 한번 살펴보시길 권합니다. 이상하게 앞광고 시간에 광고에 대한 논평 시간. 커다란 매체예요. 애국가가 나와요. 애국가 나오기 직전이나 직후에 나옵니다. 편성 책임 누구누구, 사장 A, 광고 책임 누구누구, 상무 B,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두 부서는 절대 얽히지 않아요. 서로요? 네. 그래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 내가 만든 방송에서 광고가 뭘 나올지 신경 쓴다는 건 미친 소리예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어요. 실제로 방송사에서는 절대로 그럴 수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이크로 콘텐츠로 오면 소비자의 니즈는 달라요. 나는 이 방송에서 광고를 받기 때문에 소비한다. 마이크로 콘텐츠는 오히려 책임 소재가 더 커요. 얼굴이 걸려있고 말이 들어가고 콘텐츠가 실제로 섞여 있어요. 메이저 미디어도 섞여는 있죠. 그런데 드라마만 만들었어. 취재만 평생했어. 아나운서만 평생했어. 이런 사람들은 광고 일을 우습게 해봐요. 제가 가장 불쾌한 지점이에요. 그 사람들이 뒷광고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길래 이런 류의 기사를 쓸까를 생각해보면 제가 언론인들을 만났을 때의 경험을 되살려야 되는데 방송이나 언론을 만드는 업무의 계급차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군요. 미디어 콘텐츠를 만드는 일이 생산하고 유통하고 하는 일, 직접 소비하는 소비자와 만나는 일보다 한 등급 높은 일이라고 착각을 하기가 쉬운 모양이에요. 그런데 제 경험에 의하면 저는 마이크로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이니까 저는 반드시 광고와 관련된 모든 걸 직접 검증하죠. 어찌 보면 XSFM의 핵심 역량이죠. 그게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심지어 내돈내산 앞광고예요. 그 일은 최초엔 그렇고 나중에는 샘플을 받아요. 그렇죠. 처음에 암행해야 되니까 샘플을 미리 사고 내가 검증 과정, 최초의 검증 과정은 저희가 저희인 걸 밝히지 않고 물건을 몰래 사봐요. 저는 심지어는 베이비 스튜디오에서는 방금 아기를 낳은 사람을 써서 돈을 주고 사진을 찍혀봤어요. 아, 진짜요? 네. 저는 심지어 베이비 스튜디오에서는 방금 낳은 아기처럼 변장하고 갔어요. 라고 말씀하실 줄 알았는데. 응애. 몰라? 대, 이, 비. 그럼 속고 막. 사진 찍어주고 막. 내가 몇 살이냐고! 저는 이제 이걸 탈련을 하잖아요. 저한테는 가장 성스러운 일이에요, 광고일이. 왜냐하면 내가 뭐 대단한 거 말하고 떠들고 만들고 있다고 착각하다가 다시 가장 중요한 땅바닥으로 나를 끌어내려줘요. 야, 나는 진짜 이 고생하는 사람들에 비하면 날로 먹는 인생이구나. 물건 검증할 때도, 공장 가서 볼 때도. 일하시는 분들의 애로사항이나 이 물건이 어떤 점에서 자신감이 있는가 이런 걸 들을 때마다 남이 인생을 바친 산업의 어느 분야를 계속해서 옆에서 쳐다봐야 되는 거예요. 그걸 내가 못 팔아주면 난 죽어야 되는 거고, 그 사람 입장에 하면. 그러다 보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의 허망함과 동시에 세상 사람들이 하는 모든 일의 신성함을 느끼게 돼요. 진정한 사회주의자가 되어 이래서 노동자가 대단한 거구나. 라는 걸 느끼게 돼요. 근데 이걸 모르면 세상의 돈이란 건 다 삼성의 회장님이 만들어낸 건 줄 알아요. 하여튼. 헬로우 동제들, 가짜뉴스를 헬로우네, 헬마우스입니다. 모멸감을 주고, 무역감을 주고, 시가 떨리게 하는 거. 거짓말 좀 하지 말란 말이야, 이 새끼야. 대단한 얘기가 아니에요. 가짜뉴스 만드는 육포자슴 너무 많고, 그새 아무렇게나 만들어도 다 퍼뜨려주고, 저 오물들을 치우려면 누군가는 오물통 속에 뛰어들어서 그 오물을 뒤집었을 감안에... 가짜뉴스 확인 과정, 헬마우스 코너, 팟캐스트 에디션. 너무 많이 떠들었습니다. 헬마우스 코너입니다. 인사하면 되나요? 네. 아까 하셨었대요. 진작에 등장하셨잖아.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이제 오늘 좀 돌아볼 이야기는 방심위가 없는 세계.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없는 세계. 그야말로 이제 행정아웃도어죠. 행정아웃도어죠. 행정아웃도어.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이고요. 그리고 이제 좀 전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광고라는 것이 미디어들에게 어떤 존재인가 를 좀 깊이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그야말로 지난달 말부터 이달 초까지 8월 초까지 유튜브 모델을 아 뒤집어 오픈 나오셨다 하는 뒷광고 얘기입니다. 구독자 268만명 거느린 쯔양이라는 이제 유명한 먹방 유튜버가 있습니다. 정말 유명한 분이셨더라고요. 어마어마하게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공부하면서 알게 됐어요. 그 이제 유튜브에 친숙하지 않은 분들은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엄청나게 많은 숫자의 100만 이상 먹방 유튜버들이 대한민국에 있는데 굉장히 많습니다. 엄청 많은데 그중에서도 지상파 방송을 탈 수 있는 정도의 인지도를 갖춘 그건 거의 손가락급이잖아요. 그렇죠. 거의 뭐 탑 레벨에 그리고 게다가 이제 이 유튜버 같은 경우는 소위 말하여서 인성이 좋다. 라는 유명세. 한국 엔터테인먼트 업계는 꼭 인성을 같이 껴 팔아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상파에 진출하려면 인성이 필요합니다. 인성이 좋다라고 해서 소위 유재석 씨의 프로그램에 나가기도 했었던 그 유튜버가 돌연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 센 걸 어떻게 내려놔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거의 뭐 전광훈이 보상금 안 받겠다고 하는 수준의 그렇죠. 그렇죠. 저는 진짜 깜짝 놀랐어요. 270만 명인데 구독자가 그럼 저같이 한 12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갖춘 채널을 운영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면 계산이 됩니다. 아 이게 얼마야. 아 그렇죠. 그렇죠. 대충 이게 얼마인데 저게 은퇴가 되나? 아 박캐스트하고 그게 다르군요. 구독수가 바로 돈으로 계산이 되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면 저게 이제 CPM이 얼마였어? 야 장난 아닌데? 이런 생각이. 사람들은 아니 그동안 많이 벌었으니까 은퇴하는 거지라고 생각하는데 그럴 리가 없는 게 앞으로 그만큼보다 더 벌 거거든요. 계속 유명해지던 사람인데 그 탑 클라스의 유튜버가 은퇴를 선언할 정도의 사태. 그래서 이제 그 뒤로 줄줄이 대형 유튜버들이 소위 말하는 사과 영상을 찍었습니다. 그래서 구독자 459만에 문복희라는 먹방 유튜버가 있고요. 460만이라고요? 상상 안 되죠. 엄청납니다. 조회수가 막 380만 회 이러니까요. 물론 해외에 정말 많다는 걸 압니다만 이거는 이 유튜버는 영어로도 서비스를 합니다. 요즘은 필수죠. 먹방은 필수입니다. 이게 이 구독자가 나라를 이루어서 우리나라랑 전쟁을 했을 때 누가 이길지 알 수 없을 정도예요. 그래서 재밌는 게 번역자들이 요즘 일자리가 많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문복희 씨의 구독자 수는 좀 있다가 우리나라를 점령할 중국인 수 정도네요. 그러니까요. 이거 양성을 해야 되겠네요. 우리가 지키기 위해서. 그래서 400만의 보호겸 377만의 햄지 223만의 양팡이 등등등등 그야말로 메가톤급 제가 셀 수도 없을 만큼의 많은 수의 밀리언 유튜버들이 이번에 소위 뒷광고 논란에 휩싸이면서 잇따라 사과문을 올리거나 사과 영상을 찍었습니다. 뭐 어감상 일단 뒷광고 하면 앞광고의 반대말이니까 유쾌한 건 아니다라는 감이 앞본 편의 반대말인가 모르겠네요. 앞면 아니고 뒷면이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드러내놓고 당당하게 받지 못하는 광고다. 그래서 뒤로 돈을 받았다라는 이미지를 갖는 뒤로 받아먹는 광고. 그래서 이제 뒷광고가 되는 거죠. 광고주로부터 이제 광고비나 뭐 협찬 비용 뭐 혹은 협찬 물품 이런 거를 받아놓고도 그래서 이제 그 돈을 받은 결과로 만들어낸 영상인데 그걸 밝히지 않았을 때 시청자들은 이게 광고로 만들어진 영상이라는 인식을 하지 못한 경우에 대해서 뒷광고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비판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원래는 유튜버들이 돈을 버는 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대표적인 앞광고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는 유튜브 사용자들이라면 누구나 겪게 되는 이제부터 영상을 봐야지 라고 해서 클릭을 딱 하면 5초 프리즈가 걸리는 그 광고가 요즘에는 그거 없는 광고도 있더라고요. 없는 광고는 뭐죠? 그냥 봐야 되는 광고도 있더라고요. 15초인가 12초 광고 그 다양해요. 그게 이제 광고를 붙일 때 선택지가 있는데 스킵 못하는 광고가 있고 그게 5초짜리가 있고 10초짜리 그게 15초짜리가 있고 스킵을 할 수 있는데 기초로 봐야 되는 길이가 10초인 게 있고 5초인 게 있고 그것을 선택할 수 있군요. 광고를 심어놓는 지점도 다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아 맞아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 엠넷 같은 뮤직 프로그램에서 많이 했던 거 1분 뒤에 이어지는 거 그거 비슷하게 할 수 있죠. 유튜브도 그런 식으로 직접적으로 광고인 거를 앞에 깔아놓는 거 이게 대표적인 앞 광고들인데 이거는 유튜버들이 유치하는 광고는 아닙니다. 그렇죠. 이건 마치 플랫폼이 주는 광고죠. 코바코가 방송사들의 광고를 뿌려주듯이 유튜버가 뿌려줍니다. 유튜브가 일단 유치를 하고 유치한 광고를 일정 규모 이상의 유튜버들한테 뿌려서 나눠주는 거죠. 따라서 콘텐츠에 책임이 있지 않고 구글에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국제 뉴스들 중에 그런 게 있었죠. 포트나이트가 지금 애플을 쌩 가고 직접 비용을 받으려다가 애플한테 저걸 안 주려다가 수수료를 안 주려다가 애플 수수료가 비싸죠. 철퇴를 맞았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게임 업계와 콘텐츠 업계에서 애플과 구글에 대한 원성이 점점 높아질 겁니다. 그래서 넷플릭스를 앱스토어에서 결제하시는 분은 없죠. 그렇죠. 홈페이지 가셔야죠. 이런 경우가 있고요. 이게 대표적인 우리가 모두가 알고 있는 광고 방식이고 시청자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광고 유치 방식이 있습니다. 광고주하고 유튜버들이 직접적으로 협의를 해서 유치하는 광고들 소위 TV식으로 하면 PPL이라고 하는 간접 광고들이 돼 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사 프로그램 유튜브 같은 걸 찾아보신다면 물건이 바로 진행자 뒤에 머리에 있는 그렇죠. 그런 것. 전시돼 있어서 상표를 볼 수 있게 돼 있는 그런 방식의 광고들도 있고 다양한 방식의 광고 유치 방식이 있는데 어쨌든 저도 한 1년 정도 유튜브를 해보고 10만 넘는 유튜브 채널에 저희가 평균 조회수가 한 7만, 8만 이상이 되니까 해보니까 어느 정도가 덩치가 되면 굉장히 다양한 채널로 다양한 방식으로 광고주들이 연락을 해옵니다. 이게 일정 정도만 클릭률이 유지가 된다 그러면 저희도 몇 번 그래서 광고를 집행을 해봤었는데 봤어요. 매운 거 드시는 거 봤어요. 맞아요. 연락 못한다. 이런 땡 선기들. 그렇죠. 너무 못해가지고 저희는 차라리 못하는 걸 그냥 보여주자는 식이죠. 더 이상 최선이다. 정말 진짜 베스트 오브 어스. 그야말로 시청자들이 귀에다 내고 우리 광고하고 있어요.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는 것 같은 그런 광고를. 그냥 친구들이 모여가지고 자취방에서 과자 먹고 있던데요. 그러면서 계속 억지로 노출시키는 방식의.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했냐면 저렇게까지 떠오르는 게 없었으면 많이 쌓아놓거나 먹었으면 되지. 그걸 참 고자들이다. 스킬이 없어가지고. 스킬이 없어가지고. 그런 광고로 유치를 해봤는데 이게 보니까 우리가 해보니까 저희는 몇 개 못 받아서 시사 채널이다 보니까 광고 의뢰를 하는 게 다른 채널들에 비하면 훨씬 적은데 그렇죠. 그걸 계산해봤더니 이거를 편당 얼마씩으로 했을 때 저 유튜브 채널에서 일주일에 두 편 세 편씩 영상이 올라오니까 백만 이백만이 보는 곳에서 그거를 한 달에 몇 개만 걸면 이게 얼마야. 그리고 진짜 센 거는 특히 헬스 유튜버라고 치면 상품을 광고를 하면서 직접 이야기를 해요. 밑에 링크를 따라서 구매를 하시면 저한테 얼마가 들어옵니다. 구매하실 분은 밑에 링크를 따라서 구매해주세요. 이게 팬덤 장사잖아요. 팬들이 밑에 링크를 따라서 구매하면 그 수익은 추정이 불가능한 거죠. 어마어마한 수익이 나오는 거죠. 이게 기본적으로 백만 이상 가는 유튜버들은 10분짜리 프로그램이라고 했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편당 천만 원 이상 브랜드드 콘텐츠라고 하면 혹은 대형 게임 스트리머들 같은 경우는 브랜드드 콘텐츠로 했어요. 브랜드드 콘텐츠라는 건 영상 자체가 해당 광고를 위해서 제작이 된 굉장히 광고 효과가 센 영상들이죠. 제가 돈을 받고 이 게임을 플레이해보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내내 그 게임 얘기만 하는 그런 영상들은 단가가 3천만 원 4천만 원, 5천만 원 이렇게 해도 올라가니까요. 그 정도가 되면 그때부터는 유튜브랑 나눠먹는 그 광고 말고 뒤로 벗는 광고에 대한 유혹이 사실 강해질 수밖에 없는 생각해보니까 저도 찍어봤어요. 아 그래요? 같이 먹어달라 그래가지고 오늘 맛있네요 하는 거 아 출연요? 아니요. 그냥 저는 친해서 친구 구독자가 얼마 없는 이런 광고들 이런 광고들이 많아지게 되는데 점차로 그런데 이게 문제는 그거를 광고라고 밝히고 나서 영상을 만들면 보는 사람도 그게 광고라는 걸 다 알 수가 있는 문제가 아닌데 뒷광고처럼 받아놓고 얘기를 안 해가지고 이게 광고인데 광고 아닌 척하는 경우 그게 이번에 문제가 된 겁니다. 유튜브의 광고 문제를 볼 때는 먼저는 익숙한 방식에 대해서 한번 다시 보는 거를 해봐야 되는데 TV 광고와 유튜브 광고가 얼마나 다른가 그리고 또 얼마나 같은가 하는 겁니다. 저는 뒷광고 얘기가 나오니까 제일 먼저 생각이 났던 게 PPL들 그 어색한 TV에 TV 드라마에 들어가는 PPL 광고들이었는데 물론 법대로긴 한데 이게 컨텐츠는 법이 얼마나 법에 얼마나 맞느냐도 중요하지만 소비자한테 얼마나 거슬리느냐의 문제인데 그걸로 말하면 좋은 사례가 있죠. 올해 네. 그렇죠. 거슬리다 못해서 아마 이게 피부에 걸리는 그런 수준의 PPL 때문에 TV 드라마 내용보다도 PPL이 더 화제가 됐던 그렇죠. 밈이 되는 그야말로 화제가 됐던 더킹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짱이었습니다. 진짜 PPL킹 PPL킹이 됐죠. 시청률에 일정 정도 기여를 한 것 같아요. 오히려 저는 참 1년에 드라마 한 2개 보면 많이 본 건데 작년에는 스토브리그를 열심히 봤죠. 아 네. 네. 사실 오랜만에 한국 드라마 보는 입장에서는 그거 정도만 해도 어색했어요. 훈련 도중에 홍삼을 나눠주는 그리고 딱 크게 보이는 거 네. 그게 옛날에 미생에서도 드라마 미생에서도 많이 했죠. 한포쭉 근데 미생 같은 경우에는 너무 잘 어울려서 잘 어울리죠. PPL인지 몰라요. 특히 그 복사진은 그게 어떻게 광고예요. 아 이건 못 써. 저는 최근에는 오랜만에 드라마를 하나 봤는데 싸이코지만 괜찮았는데 거기는 피자집 배경으로 나와요. 네. 그렇죠. 몇 번 잡아줘요. 근데 사실 그렇게까지 어색하진 않아요. 더킹은 정말 한편 봤는데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더킹은 정말 일부러 그렇게 만들려고 해도 못 만들 것 같은데 감탄하면서 토해요. 진짜. 왜 그렇게 못 만드냐면 창피해서. 그렇죠. 근데 사실 이게 이제 어떤 문제냐면 더킹 사례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광고주의 압박의 정도를 생각하게 되는 거죠. 보통 이제 PPL이 자연스럽게 녹아드는 경우 아까 이제 회사 생활을 주제로 했었던 미생에서 야근을 많이 하는 지친 회사원들이 자연스럽게 홍삼 한포를 때리는 거 그거는 잘 녹아든 광고인데 A4용지 A4용지 말하자면 이거는 광고주와의 협의가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콘텐츠의 성격을 깨지 않으면서 치고 들어오는 광고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더킹이 됩니다. 말하자면 극 중에서 황제인데 이민호의 캐릭터가 황제인데 말이죠.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알았다. 사 마시는 병커피를 아무리 잘 만들어도 병커피를 마시면서 대사가 말이죠. 이게 황실 커피와 맛이 똑같다. 심지어 뭐라고 하면 첫 맛은 풍부하고 끝 맛은 깔끔해. 너무 오그라들잖아요. 그러면서 병커피의 표면 껍데기를 뚫어지게 클로즈업을 합니다. 뚫어지게 클로즈업을 합니다. 병이 뚫리는 줄 알았어요. 정말 어색함의 극치죠. 그것보다 더 더 웃겼던 건 뭐냐면 그놈의 볶은 김치. 그렇죠. 그놈의 볶은 김치. 정말 처음에 어떤 경호원 캐릭터에서 제가 잠깐 보고 내가 몇 개를 봤는데 볶은 김치 계속 나옵니다. 시리얼 치킨 커피 무슨 뷰티 관련된 기계가 있었는데 여튼 아무리 그렇다고 입헌군 주제의 황제의 경호원의 양복 안쪽 주머니에서 어떻게 볶은 김치가 나오면 좀 너무하잖아요. 이런 이런 어색한 연출이 큐가 만든 새로운 무슨 무기 폭탄 이런 거 이럴 수는 없잖아. 씹어서 던지면 터지는 미션이 파서블 같은 나오고 헬기에다가 볶음김치를 붙으라고 착췄 그러니까요. 아니 물론 이게 이제 김고은 씨 캐릭터가 형사였고 후배 형사랑 잠복근무를 하다가 차에서 잠복근무를 하다가 라면을 한 사발씩 때리는데 거기서 볶음김치를 먹을 수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먹으면 돼요. 편의점에서도 볶음김치 파니까 같이 사와서 먹었다 치면 되죠. 그렇게 하면 되죠. 근데 가죽주머니 안쪽 자켓에서 나오는 거는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꺼낼 때 각도가 중요한데 너무 전면만 보이도록 이렇게 어색하게 양손으로 꺼내면 누가 봐도 이걸 봐주세요. 라는 제스처가 되니까 그러면서 그 볶음김치를 먹은 김고은씨 여주인공이 아 시원하다 김치 좀 먹을 줄 아네 라는 대사를 쳐버리면 아 이거 좀 광고주가 너무했다 이런 이런 어떤 상황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문가의 분석을 들으셨는데요. 별거 아닌 얘기 같은데 그냥 보는 사람들은 이 사업장의 분위기를 모르는 사람들은 방송국이 미쳤네라고 생각해요. 그렇죠. 그런데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광고주가 미친 거예요. 그렇죠. 작가가 비명을 질렀을 거예요. 작가도 울고 피디도 울고 모두가 웁니다. 내 작품에 말이죠. 그리고 상무님은 비장해요. 이것만 참아 넘기면 지금 몇 명의 월급이냐. 자기가 잘했다고 생각해요. 일을 앙담으로 나도 피디하고 작가한테 미안하다. 배우한테 미안하다. 그렇게 해서 광고주가 무리한 요구를 한 게 결국 현장에서 반영이 될 때 어떤 참사가 벌어질 수 있는가 그래서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드라마의 내용이 아니고 볶음김치가 보여지던 각도만 남게 되는 그런 상황 그러면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게 드라마 콘텐츠를 망가뜨리면서 시청률의 저하로 이어지고 그러면 광고주가 원래 원했던 만큼의 광고효과가 충분히 발생하기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죠. 저는 소리벗고 팬티질러 짤이 무슨 드라마 한지 아직도 몰라요. 그쵸. 원고의 아 맞아. 그거 아세요? 소리벗고 팬티질러가 유행이 됐잖아요. 그래서 육포질러랑 BYC랑 콜라보 했었어요. 원고의 덕킹의 캡처 장면이 나오는데 이 볶음김치를 두 손으로 얼굴 앞에 갖다 들고 있습니다. 이게 드라마의 장면입니다. 그래서 포커스가 인물의 얼굴에 가 있지 않고 빅빅치에 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이것만 보면 이건 증거예요. 중요한. 그렇죠. 이걸 먹다 죽은 거야. 누가. 아니면 홈쇼핑 캡처한 것 같죠. 그렇죠. 약간 그런 느낌을 주는 거예요. 말하자면 이게 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느냐. 이게 PPL이라는 거는 자연스러워야 되는 건데 이렇게 컨텐츠 자체를 해치는 경우에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거꾸로 생각하면 잘된 PPL 잘된 간접광고는 드라마의 서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그래서 보통은 TV에서 이루어지는 간접광고들은 가능한 한 최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으려고 하고 미생이 성공 사례예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는 컨텐츠의 서사하고 직접 연동이 되지는 않습니다. 덕킹 같은 특수 사례를 제외하고는 그런데 유튜브는 그게 성격이 굉장히 다릅니다. 다르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아예 광고 컨텐츠가 그 영상의 전부인 서사의 전부를 차지하는 케이스들이 종종 나옵니다. 대표 사례가 먹방이 되다 보니까 이게 나온 거고 실제로는 다양하잖아요. 엄청 다양하잖아요. 그다음으로 바로 생각나는 건 메이크업 분야고요. 그렇죠. 뷰티 분야고요. 왜냐하면 원래 그리고 이 시장이 핫해지기 전에서 유튜브에서 유명한 컨텐츠는 후기였잖아요. 그렇죠. 언박싱 후기 그러니까 말하자면 리뷰 이거를 돌아보는 상품을 돌아보는 컨텐츠가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인데 이번에 많이들 들어보셨겠습니다만 슈스즈TV라는 유명 스타일리스트 한혜연 씨가 하는 채널이죠. 그 채널이야말로 상품을 리뷰하는 게 핵심 컨텐츠였던 채널입니다. 그래서 그 채널에서 한혜연 씨가 계속해서 강조했었던 대표 컨텐츠가 내돈내산 이라는 거였는데 그랬더라고요. 내 돈 주고 내가 산 물건을 줄여서 내 돈 내산 그래서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한혜연이라는 옷 좀 볼 줄 아는 유명한 사람 셀러브리티가 나랑 똑같은 입장에서 저 사람도 자기 돈 주고 사고 나도 내 돈 주고 물건을 사게 되는데 저 사람이 나보다 앞서서 그 물건을 미리 사보고 이건 좋다 이건 별로다를 평가를 해주니까 아 그러면 나보다 옷을 잘 보는 사람이 자기 돈 주고 사서 리뷰한 거는 믿어도 되겠지 이런 식의 구조였던 겁니다. 실제로 소비자들의 배신감이 언론을 통해서 이렇게 세게 중계되게 된 원인이 분석되었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주인공이에요. 물건이 이게 익숙한 어떤 문제의 재현인데 네이버 블로그 상황들이죠. 거기서 맛집을 검색했을 때 정말 맛집은 나오지 않는 그래서 이게 돈을 받고 광고비를 받고 쓴 게시물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가 없게 되니까 신뢰할 수 없는 콘텐츠만 넘쳐나는 바람에 진짜 신뢰할 수 있는 콘텐츠를 찾아 헤매게 되는 거죠. 그렇죠. 보통은 실패하고요. 보통 실패하고 그러다 보니까 오죽했으면 검색 어떤 뭐라 그래 스킬이 나오게 되죠. 존마탱을 검색했을 때 같이 검색하면 진짜 맛집이 나온다. 그러면 이제 바로 그 다음날 다 종목되고 그거를 또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의 양식이 나오고 이런 문제였기 때문에 사람들은 말하자면 믿고 볼 수 있는 콘텐츠를 찾아 헤매다가 내돈내산을 좋아했던 건데 사실 이 내돈내산이라는 키워드도 원래 블로그에 먼저 있었잖아요. 그렇죠. 내돈 주고 내가 산 솔직 후기 이런 식으로 그렇죠. 그런데 그거를 믿고 그걸 봤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게 내돈내산이 아니고 남돈 내 밭이다. 그렇죠. 남의 돈으로 내가 받은 제품이더라 라고 해버리니까 그게 곧 배신감으로 연결이 되는 왜 이렇게 분노했는가 그런 문제가 되는 겁니다. 속았다는 게 사실은 이번 사태의 핵심이었던 것 같고요. 속이지 않았더라면 이렇게까지 문제가 커지지 않았을 텐데 이런 문제가 됐었던 거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왜 속이게 됐는가 에 대해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십시오. XSFM입니다.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당신의 문앞에 배송되는 정치 벨리의 편지 선정위원이 선정한 이달의 책 독서의 깊이를 더해줄 가이드북 독서무인과 강좌 할인권까지 저자와의 대화와 특강도 준비되어 있어요. 정치발전서 여기 있는 회전초밥이라고요. 왜 막기만 먹어? 응? 막기? 당신의 문앞에 배송되는 정치 막기? 아벨리의 편지 선정위원이 선정한 이달의 책 독서의 깊이를 더해줄 가이드북 독서무인과 강좌 할인권까지 극단적인 주장에 휘둘리지 않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정치발전소 그러면 유튜브는 아까 방심의가 없는 세계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원래 같으면 광고 방송을 만들었을 때 이걸 심의해가지고 잘했다 잘못했다를 가려줄 기관이 원래는 없습니다. 직접적인 통제를 받지는 않아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크게는 두 가지 기능을 하는 데가 방송광고심의위원회하고 공정거래위원회인 건데 유튜브는 방심의심의를 받지 않고 공정위의 사정권 안에 있는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방송광고와 관련된 규제를 할 때 타겟이 되는 것은 크리에이터들 유튜브들 스트리머들이 아니고 광고주입니다. 이때의 공정거래라는 것은 소비자와 제품 제공자 사이에 공정한 거래가 이루어지도록 통제하는 거니까 광고를 의뢰한 사람들이 자기네 제품이 광고 아닌 척 해주세요 라고 의뢰하는 그것만 통제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유튜브들이 뭐를 잘 잘못했는지를 기관에서 따져주지 않으니 우리가 기준을 세우겠다 가 된 거죠. 그래서 시청자들이 몇 가지 기준을 세웠는데 크게는 세 가지 기준입니다. 하나는 영상 내외적으로 아예 광고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경우 그거는 영상을 찍으면서도 저희가 광고비를 받고 만드는 영상이에요. 혹은 이게 광고예요. 이런 표를 내지 않고 그리고 영상에 대한 설명이나 아니면 썸네일이나 이런 데서도 표를 내지 않는 아예 속이는 경우 완전히 속이는 경우가 이건 빼박이죠. 길 가다가 잠깐 들어간 것처럼 그렇죠. 이 경우는 그야말로 기만이 되는 거고 두 번째 사례는 뭐냐면 생방송으로 스트리밍을 할 때 생방송 진행을 할 때는 광고라는 사실을 계속 밝혔는데 이게 어디어디 회사에서 협찬을 해주셨습니다. 아니면 어디어디에서 광고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부터 진행을 해볼게요. 이런 멘트를 하면서 생방송을 했는데 짧게 편집을 해서 올릴 때 그럴 때는 그 부분만 싹 드러낸 경우 물론 편집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런 멘트가 들어가면 재밌고 웃기는 장면 위주로 편집을 해야 되는데 흐름이 깨지니까 컨텐츠의 완성도가 떨어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잘랐다. 라고 하면서 유튜브 스트리머들 입장에서는 편집자가 아르산 걸어서 난 몰랐다.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들이 물론 있긴 합니다. 근데 거기서도 또 하나 생각을 해야 되는 게 가끔은 광고주들이 그거를 요청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빼달라. 네. 굉장히 구체적으로 요청을 하는 광고주들이 있습니다. 저도 의뢰를 여러 개를 받아보다 보니까 생방송 할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편집 영상을 올릴 때는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요청까지 다 하나하나 하는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 호소가 다 100% 믿을 수 있는 호소인지는 또 별개의 판단이 필요한 그게 이제 저만 해도 다시 한 번 팟캐스트는 그렇게 끓지 않는 시장이라고요. 그렇게 못된 광고주들이 없어요. 있으면 우리랑은 어차피 안 노니까 저 딴 데 가 계시겠지. 너무 긴 요구가 들어오면 보통은 액셀스템을 계약 안 합니다. 네. 그래버리면 되니까. 근데 보통은 요구 많이 하고 싶어 합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저희 같은 경우도 광고에 의존하는 운영을 하지는 않기 때문에 컨텐츠 성격이 맞지 않을 경우에는 안 봤거든요. 광고 자체를. 네. 그런 채널들이 사실 많지 않아요. 그래서 생기는 문제들인 거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시청자들이 세운 기준은 뭐냐면 영상 내에는 광고라는 언급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냥 소비를 하는 것처럼 쭉 영상을 찍어놓고 댓글에다가 이거는 어디에 후원으로 만든 영상입니다. 해서 고정 댓글을 달아놓는다. 아 저 댓글. 네. 그런 식으로 고정을 해놓거나 혹은 이제 영상 설명란에 맨 밑에다가 작게. 아 카피라이트 정도. 그렇습니다. 이 영상은 어디어디와 함께합니다. 그거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있죠. 더보기를 클릭하지 않으면 안 보이는. 안 보입니다. 이 위쪽에는 그거를 노출시키지 않는 거죠. 뭐 적극적으로 속였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어렵지만 하여튼 밝히고 싶어하지 않았다는 거는 좀 명확하게 드러나는 무법지대의 법이군요. 그런 경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광고라는 걸 꼭 밝혀야 되냐. 뭐 아닐 수도 있지. 그리고 뭐 딱 보면 광고인지 아닌지 몰라? 이런 분들도 많아요. 법이 없을 때 그런 소리 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 친구들은 보통 이제 깜빡이 안 켜고 들어가면서 딱 보면 자회전하는 거 몰라? 이런 말의 사람들이죠. 맞아요. 근데 이제 공정거래위원회를 비롯해서 이제 국가기관들이 광고와 관련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이유는 이게 일종의 정보 격차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품을 만들고 그걸 판매하는 사람들 하고 그걸 접하는 사람들 사이에 정보 격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럼요. 더구나 그거를 광고로 접하게 되면 이게 광고를 통해 제작한 영상이라는 게 충분히 전달되지 않는다면 이 유튜버가 이 제품을 보고 이거는 뭐가 좋고 이거는 뭐가 좋다고 할 때 그걸 그대로 믿어버리게 되는 기만이 되죠. 그런 정보 격차가 발생을 합니다. 근데 사실은 유튜버가 이 제품이 좋다고 설명을 하면서도 밑에 유료 광고가 포함된 영상입니다. 이런 안내문구가 뜨면 사람들이 약간 번쩍지 않는 거죠. 짜게 식는다. 정신이 확 드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좀 걸러들어야겠구나. 그렇죠. 이런 판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기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기관에서 광고와 관련해서 심의규정을 만들어 놓는 이유도 이런 소비자들을 향한 왜곡과 과장을 최대한 줄여보기 위해서 그래서 광고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줘야 한다. 이게 기본적인 원칙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들에 맞춰서 광고라는 걸 유튜브 시청자들한테 알려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요 그걸 사실 유튜브 채널을 직접 운영해보지 않으신 분들은 잘 모르신데 운영을 해보셔도 구독자가 천 명 이상이 되고 그러니까요. 이런 부심이 그런데 오늘은 되게 초라해 보여요. 왜냐하면 앞에 400만 500만 얘기가 나와서 부심이 아닙니다. 맥락상 부심이긴 어려워요. 광고를 부착할 수 있는 유튜버가 되면 그래서 영상을 올릴 때 안내 문구가 뜨도록 돼 있습니다. 그 안내 문구가 뭐라고 돼 있냐면 유료 PPL 및 보증 광고 라는 항목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항목을 거쳐가야지만 동영상을 업로드할 수가 있습니다. 구글의 하청법이 있군요. 그렇습니다. 구글 입장에서도 그동안 소위 뒷광고가 논란이 많으니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자기들이 유치하는 광고 말고 별도 광고로 유치했을 때도 시청자들한테 그걸 알려줘야 한다는 기준을 만들어가지고 체크박스를 표시하도록 해놨어요. 유료 프로모션을 받았다면 이 체크박스에 뭐라고 돼 있냐면 동영상에 간접 또는 보증 광고와 같은 유료 프로모션이 포함되어 있으면 이거를 클릭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럼 이거를 클릭 안 하면 일단 거기서 거짓말이네요. 일단 거짓말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네요. 그렇게 체크박스가 있네요. 네. 그래서 이 체크박스를 클릭한 뒤에 영상을 업로드를 하면 제가 지금 보여드리는 이 사진처럼 이게 이제 쯔양인데 유튜버의 영상의 왼쪽 하단에 회색 창으로 별도 창이 뜹니다. 유료 광고 포함 그래서 이 창이 영상이 시작하면 10초 동안 올라왔다가 사라지게 됩니다. 이거 체크만 해주도 문제는 없겠네요. 그러면 이제 시청자들 입장에서 영상 시작할 때 아 여기 광고 들어가 있구나를 알 수 있게 되니까 사실상 솔직하게 말하기 쉬워 보여요. 체크만 하면 되니까요. 이거를 속이고 싶은 마음이 없었다면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네요. 게다가 이거를 그냥 지나가기도 어려워요. 그냥 지나가면 영상 못 올리거든. 그러니까 속이고 싶은 마음이 10에서 20에서 뭐 3, 40 이래도 이거 체크하는 거 뜨면 그렇죠. 못 속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즉 고의가 다분해집니다. 그렇죠. 이 창을 피타펜 컴폴렉스나 북유럽 연구소는 지금 봤을까요? 죽어도 못 봐. 죽음은 못 보지만 죽을 때까지는 못 봐. 다만 이런 건 있습니다. 이게 논란이 된 게 2018년이어서 구글이 이 제도를 이 체크박스를 도입한 게 2018년 12월이에요. 그러니까 2019년 이후에 도입된 절차다 보니까 예전 영상에는 빠져 있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렇죠. 굉장히 정직한 유튜버들은 예전 영상까지 찾아가지고 다 체크를 하긴 했는데 그런 경우가 있어서 조금 논란이 있을 수가 있고 이런 어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더보기에다가 숨겨놓는다든지 혹은 편집하는 과정에서 드러낸다든지 이런 꼼수들이 가끔 동원이 되다 보니까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광고인지 아닌지를 알기 어려운 영상들이 종종 있다. 사실 좀 기사 같은 경우는 이렇게 넘어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기사는 기사는 비판 지점이 없는 기사가 나왔을 때 이거 누가 봐도 지명 광고로 받은 거를 기사처럼 흉내낸 거다 를 눈치채기가 쉬운데 유튜버들 특히 먹방이나 게임 스트리밍 같은 경우는 항상 하던 거를 반복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요. 그렇죠. 오늘도 제가 피자를 다섯 판을 먹겠습니다. 어제도 먹었고 그제도 먹었으니까 어저께는 무슨 브랜드 걸 먹었는데 오늘은 무슨 브랜드 걸 먹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도 중요해요. 그걸 리뷰하는 걸 보려고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그런데 그거를 항상 하던 거를 오늘도 자연스럽게 해버리게 되면 이게 광고인지 아닌지를 일반적인 시청자들은 구분을 못하는 거죠. 못하죠. 어젠 내돈 주고 사고 오늘은 광고고 내일 내돈 주고 사면 그러니까요. 이거를 표시해 주지 않을 때 발생하는 문제가 그렇게 되는 거고요. 그런데 사실 이 세 가지 기준 유튜브 시청자들이 지금 잡아내고 있는 이 세 가지 기준을 일반 방송에 적용을 해봤을 때도 제가 해보니까 일반 언론 매체나 방송사들도 자유롭지 않더라. 봅시다.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소위 와이드 프로그램이라는 게 있습니다. 와이드 프로그램? 네. 주로 아침 10시. 그렇죠. 오전 10시. 아 그 와이드요? 네. 아침이 넓다. 아침이 넓은데 왜 넓으냐. 온갖 걸 다 다룬다. 거기서 뉴스에서부터 건강정보까지 모든 정보를 다 다루는데 이쪽 보시다 보면 뉴스, 무슨 생활정보, 건강정보, 의료정보, 놀이정보 이런 것들이 쫙 나오는데 최근에 신인 트로트 가수까지 방송국들마다 되게 다양하게 있어요. 많은 경우에 제가 나열했던 것들 중에 뉴스 빼고 거의 광고입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넓다 하고 금요일에 넓은 거랑 스포츠 넓은 이런 프로그램들 다 있단 말이에요. 그렇군요. 이런 경우에 예를 들면 건강식품이 이게 눈에 참 좋은 건강식품입니다. 하면서 한참 의사나 한의사나 혹은 약사나 이런 분들을 모셔가지고 와이드 프로그램에서 해당 제품에 대해서 제품 명은 밝히지 않는데 한참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웃기는 걸 본 적이 없었는데 직업은 코미디언인 본 지 한 30년 된 사람이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엄청 효과를 봤어요. 따릇따릇하면서 한참 이야기를 하는 그런 것들 그런 제품들 특정 과일 어떨 땐 딸기 어떨 땐 곡감 어떨 땐 아론이야 어떨 땐 아론이야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거를 하고 나면 그 뒤에 이어서 처음 안에 말씀해 주셨듯이 그게 바로 다음 채널 홈쇼핑 채널에 그 제품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팔고 있죠. 아니면 아니면 이제 네이버 블로그나 이런데 며칠 있다가 해당 그 방송 화면을 캡처한 게시글들이 쭉 올라옵니다. 이런 무슨 MBC의 무슨 프로그램에 소개될 정도로 아 이 검증된 제품이다. 이러면서 올라옵니다. 맞아요. 물론 MBC에 소개된 것과 그 블로그에 올라간 거 다 광고입니다. 자 진실을 파헤쳐보죠. 진실이 어디 있겠습니까만 검증은 아무도 안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검증은 아무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검증했다는 말을 대가로 돈이 오고 갔을 뿐입니다. 이 유튜브의 기준을 적용하면 그 광고들이 다 뒷광고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렇죠. 뭐 덤즈킹 이런 것들 골드에그 이런 거 그러니까요. 제가 주말 뉴스 프로그램을 할 때 시간대가 조금 앞에 시간대의 예능 프로그램 중에 저녁을 먹으면서 예능 프로그램을 보는데 육아를 잘하는 걸로 유명한 연예인이 예능 관찰 예능 프로그램이 나옵니다. 그건 뭐 암살을 잘한다는 것만큼이나 이상하네요. 육아를 잘한다고? 하는 거지 뭐. 유명한 사람이 나와서 아이와 행복하게 지내는 이야기가 나오다가 갑자기 유축기를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그분이. 놀랍게도 조금 있다가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 누구누구누구 유축기가 올라갑니다. 그걸 검색하면 그 밑에 제품명이 쫙 나오는 검색 결과가 쭉 뜨는 이게 하나의 완성품이죠. 종합 선물 세트처럼 만들어진 잘 만들어진 광고 생태계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잘 아는 미우새나 나 혼자 산다나 슈퍼맨이 돌아왔다 이런 연예인 관찰 예능 프로그램들 그냥 하는 것 같지만 육아 예능은 홍보가 A부터 Z에요. 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애기 사실상 애기도 조금 팔리는데 애기도 많이 팔리죠. 애기가 메인 컨텐츠 메인 뭐라 그럴까 프로덕트인데 말고 주변에 있는 것들도 다 파는 물건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 애기가 쓰고 나오는 귀여운 모자 광고입니다. 심지어 애기가 하는 놀이 체험 광고죠. 놀이공원에 간다 광고입니다. 코세척기 아 코세척기 굉장히 유명한 코세척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검색해보십시오. 모 연예인과 코세척기를 검색하시면 엄청나게 뜬 코세척기가 나옵니다. 그거 저희 집에 있어요. 저도 샀거든요. 땡땡킹 그 코세척기가 코킹 그 예능 프로그램이 진짜 주구장창 나왔습니다. 너무 시원해 보이잖아요. 그렇죠. 극찬하는 그거 광고입니다. 옷 다 젖어요. 이런 식으로 출연자가 자연스럽게 사용해보는 것 같은데 사실은 그게 광고인 거 그래서 방송 방식을 그대로 떠온 게 사실은 유튜브입니다. 그래서 해당 유튜버가 맛있게 자기 돈 주고 사 먹은 것 같은 저 피자 유튜브 업계의 입장을 보죠. 너네만 벌어먹냐? 그렇죠. 그 뻔한 방식은 아무나 다 쓸 수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은 말하자면 인기 예능인들이 뭔가를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버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파급력을 만들어낼 수 있는 거 여기에 착안한 게 유튜브의 뒷광고입니다. 그대로 옮겨가는 겁니다. 유명 연예인이 그걸 쓰기만 해도 그대로 광고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똑같이 수많은 팬들을 거느린 유명 유튜버가 그 제품을 쓰기만 해도 그대로 광고가 될 수 있는 거 이게 결국은 서로 다른 두 개의 매체가 같은 방식으로 소위 뒷광고를 하는 그런 양상을 보여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차적인 증명은 됐다고 생각합니다. 원리 원칙은 똑같다. 사실 저는 그래서 이번 뒷광고 논란에서도 안타까우면서도 의문스러웠던 게 1인 유튜버들 아까 얘기했던 쯔영이나 보겸이나 이런 대형 유튜버들은 엄청 비판을 받고 각자 사과 영상을 찍고 했는데 방송국에서 만드는 유튜버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워크맨 같은 초대형 유튜버들 그 경우도 제작은 방송사에서 하지만 돌리는 방식은 똑같아요. 그래서 해당 캐릭터가 특정 업장에 가서 직업 체험을 해보는 게 그 컨텐츠의 핵심인데요. 그런데 그 업장이 광고입니다. 이를테면 편의점에 가서 하루 아르바이트를 할 때 그 편의점이 어딘지를 추구장창 노출을 시켜줍니다. 심지어 중간중간에 특정 제품을 홍보합니다. 편의점이 편의점이 외광고에 그냥 길에 나와있으면 되지. 그렇죠. 아니요. PV 브랜드를 팔아야죠. 그렇죠. 그리고 예를 들면 워크맨에서 제가 기가 찼던 게 그걸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지만 택배를 보내는 거 새로운 택배 보내기 시스템을 도입했다는 얘기를 일일 아르바이트한테 엄청 열심히 설명하면서 이게 뭐가 좋고 뭐가 좋고 하면서 사용해보는 장면이 나와요. 누가 봐도 광고야. 얼마나 궁금합니까 그게. 시간을 충분히 할애해가지고 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드립을 쳐가지고 웃으면서 넘어가지만 업계 사람이 봤을 땐 저 광고인데 그런데 의외로 시청자들 대부분이 이 행위 자체가 광고에 포함된다는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다가 오히려 된소리를 맞은 업체들도 있었죠. 의류 업체 옷가게라든가 그렇죠. 만드는 곳들은 광고를 만들어내는 사람은 그게 어찌 보면 뭘 어찌 봐 분명히 그게 예술이에요. 광고를 만드는 사람 입장에서는 관적 광고이든 PPL이든 뭐든 간에 광고를 만들어내는 일은 예술의 영역이에요. 그럼요. 그런데 그 안에 예술은 뭐든지 허용하다 보니까 안 보이게 하는 것도 있고 너무 티나게 하면 또 싼 초짜 같으니까 또 너무 싫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취재를 하면서 소위 MCN 이라고 해서 1인 유튜버들을 매니지먼트 하는 회사에 일하는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그분들 나름대로 고초와 억울함이 있다. 우리처럼 1인 유튜버들은 실컷 투드로 맞는데 방송사에서 대형 방송사에 운영하는 채널들이나 기존 매체들은 우리보다 더 심한 짓도 하는데 왜 욕을 안 먹냐 이런 불만들도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는 오히려 유튜버 채널들 중에는 어차피 그러면 광고 받아가지고 할 거면 어색하게 하지 말고 그냥 아예 세게 광고주를 노출시키자. 그래서 광고주 자체를 컨텐츠로 삼아가지고 광고주를 놀려먹는 식으로 컨텐츠를 구성하자. 그래서 광고를 의뢰했지만 우리는 당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광고를 안 하면서 이름을 계속 노출시켜줄게요. 저의 사례군요. 분석해봅시다. 이런 방식 이런 방식의 광고도 요즘은 늘어나면서 어쨌든 좀 전환이 되고 있는 편이다. 이런 정도로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하는지까지 이제 봤습니다. 그러면 왜 하는지가 이제 나와야죠. 그렇죠. 도대체 뒷광고를 하지 말고 그냥 앞으로만 광고하면 안 되냐 왜 뒷광고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와 만날 때 뒷광고를 했다는 유튜버들 혹은 MCN 업체들에서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우리도 하고 싶지 않다는 거였습니다. 우리도 뒷광고하고 싶지 않다. 위험보다 많고 싶지 않는 거죠. 그런데 광고주가 원한다. 이게 사실은 제일 중요한 포인트 였던 거였죠. 이게 이게 이제 업계를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게 내가 있는 업계가 아니면 이해하고 싶지 않은 게 사람 마음인가 봐요. 저는 그걸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전 늘 반대로 생각해 왔으니까 내가 모르는 업계는 늘 궁금해요. 하지만 바쁘게 사는 사람들은 보통 저처럼 일 안 하고 사는 사람의 심리를 이해할 수 없을 거예요. 내 업계가 아니면 이해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라면 지금 이제 헬머스님이 하는 말을 반대로 이해하실 수 있어요. 지가 콘텐츠 크리에이터니까 저렇게 말하는 거 아니냐. 아닙니다. 좀 있다가 저 유튜버들도 깔 겁니다. 실무에 들어가 본 입장에서요. 광고주의 요청은 솔직히 다 싫습니다. 그걸 거르고 거르면서 설득해야 되는 것도 상당히 피곤한 업무입니다. 핵심 역량이지만.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제가 겪어보니까 워낙에 좀 작은 회사들이 많고 유튜버 자체가 의뢰 입장이 워낙 강하게 작용을 하다 보니까 플랫폼을 갖고 있는 방송사들하고는 또 다른 측면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플랫폼의 크기 자체가 수백만 시청자를 상대로 한다라는 외향은 같은데 방송사같이 자체 파워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래되고 큰 조직이 있는 것 같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많으면 그러면 그중에서도 내가 마음에 드는 광고주들을 선택해서 할 수 있을 텐데 대부분의 유튜버들이 그 정도 파워를 갖추기에는 아직도 좀 부족한 경우가 많아서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의 요청에 딸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측면들이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기본적으로는 사실 시청자들이 원래 좀 광고를 싫어하죠. 당연한 거예요. 사실은 콘텐츠를 즐기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들여가지고 이 물건 좀 보실래요? 이래버리면 확 깨니까 그렇죠. 그래서 시청자들이 광고를 싫어한다는 이유 때문에 광고주들은 거꾸로 광고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시청자들이 싫어하는 걸 피해야 된다. 광고 아닌 것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광고인지 아닌지 몰라야 된다. 그러면서도 우리 제품을 어필해야 된다. 이 중에 이제 어려운 과제를 유튜버들한테 주게 되는 거죠. 더킹의 사례를 생각해보면 코어 초비층이 이걸 싫어하고 비웃을 거라는 거 모를 정도로 대기업의 홍보실이 큰 기업의 홍보실들이 바보가 아닙니다. 비웃음을 사는 걸 노린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잘 녹이면 그때 잘 팔리지만 짤이 되면 오래 잘 팔립니다. 근데 그거는 광고주가 정말로 양심이 없는 케이스인 거죠. 물론 왜냐하면 자기의 욕심 때문에 콘텐츠가 망가지잖아요. 회사의 입장으로 넘어가 볼게요. 여기서는 내가 회사입니다. 물건 하나를 밀어넣는데 물론 실제 가격 확대하고는 다릅니다. 물건 하나를 이 방송국의 드라마에 밀어넣는데 2초 동안 보이게 해주는데 2억에 3억이 된다. 근데 여기에서 1억 5천을 더 쓰면 뭔가 다른 걸 해줄 수 있다고 저쪽 상무가 흐릿하게 얘기했다. 어느 정도 더 뚫을 수 있는지 가서 보고와 팀장이 가서 물어봅니다. 술 먹으면서 여러 번 물어봅니다. 5억이면 대한민국에 이런 커피가 있다니까 해줄 수 있습니다. 라고 한다고 가정해보죠. 그러면 기업에서 기업을 대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건 그저 돈일 뿐이에요. 2억을 쓰고 1,4분기에만 팔래. 5억을 쓰고 1년 내내 잘 팔래. 정도의 계산을 해본 거예요. 그저 돈입니다. 그런데 더킹에 그렇게 노골적으로 돈을 밀어넣었을 때는 시청자들이 깨는 정도가 더 강하죠. 확 깨버립니다. 그래서 광고 효과를 발휘하는 게 기대치만큼 안 나올 수가 있는데 1인 미디어인 유튜브 같은 경우는 그런 측면에서는 광고주들 입장에서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이에요. 왜냐하면 TV 광고처럼 TV 드라마나 TV 콘텐츠처럼 일방향으로 시청자들 향해서 쏘기만 하는 게 아니고 소통이 가능한 구조 이기 때문에 그래서 유튜브 같은 경우는 채팅창이나 아니면 슈퍼챗이나 이런 걸 통해서 직접적으로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소비자들 그리고 유튜버 입장에서는 구독자들하고 교류를 하면서 콘텐츠를 만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정서적 밀착도가 높습니다. 일반적으로 화면을 통해서 만나는 TV에 비하면 유튜브는 둘 사이에 밀착도 굉장히 높기 때문에 따라서 황제 이민호가 속였다고 분노하지 않아요. 그렇죠. 짤을 만들고 구질만하지. 그렇죠. 한혜연 씨가 속였으면 엉엉 울고 칼을 가는 거예요. 이게 팬층이 그만큼 단단하고 팬심이 강하기 때문에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가 사용하는 저 제품에 대한 신뢰도가 이민호가 크래프트 커피를 들고 이야기하는 거에 비하면 압도적으로 높은 신뢰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주 입장에서는 저 채널에다가 우리 광고를 잘만 태우면 직접적으로 소비로 연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겠다. 아니 왜냐하면 광고 안 하고도 그냥 돈을 주던 시장이었잖아요. 그렇죠. 별풍선을 그냥 주던 시장이었으니까. 실제로 TV 같은 경우는 광고를 통해서 매출이 얼마나 신장됐는지를 직접 확인하기가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100% 그것 때문에 발생한 매출이다라고 확정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큰 돈을 줬었는데 몇천만 원씩 주고 있는데 유튜브 같은 경우는 훨씬 확인이 쉬운 구조로 돼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링크를 가서 타고 가서 결제를 하면 저한테도 광고 비용이 들어와요. 이런 구조라면 그야말로 이 사람이 나한테 얼마를 더 벌어졌다는 걸 광고적으로 확인하기 쉽죠.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광고주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이고 거꾸로 생각을 해보면 이번에 문제가 됐었던 그 뒷광고 유튜버들이 주로 먹방이나 게임 스트리밍 쪽에 집중되어 있는 것도 이 속성하고 굉장히 연관성이 깊습니다. 왜 그러냐면 먹방 같은 경우는 그거를 보다가 식욕이 동해서 바로 주문을 넣는 치킨을 저렇게 맛있게 먹으니까 나도 신제품으로 나왔다는 저거를 시켜볼까? 그러면 바로 소비로 연결되어 좋은 구조로 돼 있습니다. 게임도 마찬가지요. 게임 스트리머가 저렇게 재밌게 게임을 하면서 아 이거 아이템 기가 막히네 이거 그럼 바로 스팀 들어가고 검색 들어가고 검색 바로 누르면 깔아볼까? 바로 스마트폰을 통해서 깔 수 있는 음식보다 더 빨리 배달돼요. 그러니까 광고하고 소비가 거의 직결되어 있는 구조 이기 때문에 광고주들 입장에서는 더 노골적으로 광고로 최대한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요구하게 된다. 이런 문제가 있는 겁니다. 최근에는 그런 거 많잖아요. 인스타그램 같은 데서 웃긴 거 모음 같은 거 보면 웃긴 거 보다가 중간에 웃긴 거 중간에 그래가지고 무슨 그 뭐야 발각질 제거제 그거랑 무슨 크림 튼살 크림 이런 게 중간중간 껴있잖아요. 그게 광고처럼 껴있는 게 아니고 그 웃긴 자료인 것처럼 중간중간 껴있잖아요. 트위터 꿀팁 이런 식으로 그런 것도 되게 신박한데 사람들은 그런 것도 다 눈치채가지고 그럼요. 꼴보기 싫어 이러면서 댓글 달고 다만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그 사람과의 신뢰관계가 굉장히 단단하게 형성된 왜냐하면 유튜버가 성장하는 과정을 함께하는 게 유튜버 구독자들의 특징이거든요. 심지어 자기가 슈퍼챗 같은 후원 방식을 통해서 직접 기여를 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충성도가 더 높고 그러면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도 신뢰를 더 높게 보낼 수 있다. 그럼 이제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 유튜버가 자신을 배신했다고 느꼈을 때 거기서 느껴지는 어떤 배신감 감정의 폭발이 다른 매체들보다 훨씬 높은 편이고요. 그래서 유튜브를 즐겨보시는 분들은 하나의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유튜브 세계에 하나의 경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사과 영상의 홍수입니다. 심지어 전 이게 너무 재밌네요. 쿠쿠쿠로는 아 그럼요. 저희는 잘못한 게 없지만 요즘엔 사과 영상이 대세인 것 같아서 사과드립니다. 이런 영상 올렸죠. 그래요? 철구도 왜 나는 저격을 안 해주시죠? 일단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올렸죠. 그런 어떤 트렌드가 만들어질 정도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까만색 화면에 죄송합니다라는 큰 폰트의 그림을 썸네일로 만들고 그래서 클릭해서 들어가면 90도로 절을 하면서 죄송하다고 간절하게 호소하는 유튜버들이 이번 뒷광고 사태 때도 있었지만 그 전부터도 꾸준히 인기 동영상 탭에 들어가면 한 두세 개씩은 항상 있었어요. 중요한 지적입니다. 동영상을 잘못했다고 하는 동영상을 올리는 거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인기 동영상 탭에서 그걸 찾아보기가 쉽다는 얘기는 이것도 잘 팔리는 동영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잘 팔리는 동영상인 얘기죠. 사과 동영상 즉 잘 팔린다는 반증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유튜브로 가면 하여튼 누군가 항상 사과하고 있어요. 우리도 합시다. 우리도 해요? 이번 주 티저로 우리 사과 영상 이따 찍읍시다.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일정의 감정적 교류? 내지는 나쁘게 말하면 감정적인 착취를 유튜브 시청자들이 유튜버들한테 요구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늘 아니에요? 늘 있죠. 저도 또 구독자들이 있어가지고 저희 가족들 동지들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헬마우스와 우리 회사의 수익구조 차이를 볼 수 있는 어디서 굽신거리는가 굽신거린다는 표현이 굉장히 적절한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어느 정도 합의된 선에서 서로 굽신거려주는 것 그 감정적 연기를 함께하는 게 유튜브 채널이 계속 유지되는 중요한 속성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때 되면 한 번씩 사과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신기한 게 유튜버의 문화죠. 팬을 지칭하는 이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모든 유튜버들이 저희 같은 경우는 동지들이라고 부르고 가족이라고 부르는 유튜버들도 있고 그렇죠. 그런 분들이 있을 만큼 팬층과의 소통 교류 정서적 유대 굉장히 중요한 매체다. 그러다 보니까 광고제도 입장에서는 여기에 광고를 태웠을 때 효과를 보기가 더 직관적으로 쉽다. 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유튜버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는 거냐면 그러면 내가 만약에 이거를 광고라고 해가지고 계속 영상을 올리면 그 자체로 채널에 부담이 되진 않을까 라는 우려를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먹방 유튜브라는 거는 혹은 슈슈TV처럼 서비 유튜브 또 마찬가지지만 물건을 리뷰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컨텐츠의 속성인데 주구장창 광고만 올리게 되면 아니 도대체 이 채널은 뭔가 나한테 중요한 정보 쓸만한 정보는 못 주고 맨날 광고만 안 해 나한테 그렇죠. 이런 인상으로 만약에 박히게 되면 이제 채널의 컨디션이 악화되면서 아 좀 빠진다 숫자가 구독자들이 나를 떠난다 그래서 우리 채널의 상황이 나빠질 수 있다 이런 걱정들이 항상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가능하면 광고가 아닌 척하고 싶은 욕망과 싸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말씀드렸던 대로 광고주들도 가능하면 광고인 걸 숨기고 싶어 하고 그걸 수행하는 유튜버들도 가능하면 광고인 걸 감추고 싶어 하고 그 둘의 욕망이 만나서 결국은 이번에 같은 보편적인 뒷광고 사태로 이어진 게 아닐까 그러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십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정치자 여러분 저는 야 진짜 참 이게 들으면 들을수록 야 진짜 정말 나는 유튜브 못한다 해선 안 된다 이런 생각만 정말 많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광고를 만들어볼 때 경험 뭐 매주 하니까 보면 이걸 광고 아닌 것처럼 들리게 해야지라는 욕심은 가져야 돼요. 광고쟁이는 무조건 그 욕심을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자연스러워야 되니까 네. 근데 결국은 그 기준도 뛰어넘어야 되거든요. 드러내놓고 하는데 자연스러운 게 답이에요. 전 늘 그렇게 믿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아예 실제로 드러내놓는 것 자체를 기획삼는 유튜버들이 좀 많이 아 그래요? 아니 그거에서 유명했던 게 무한도전에서 토토화 같은 걸 할 때 우리가 공연장을 더 큰 거를 대관하려면 얼마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멤버들이 야 이 음료수 마셔 이런 식으로 하고 아예 음료수가 지어진 공연장 이런 식으로 자막도 달고 그랬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또 그거 보고 재밌어 하기도 했고 그렇죠. 그런 속성을 유튜브에서도 흡수를 하는 건데 숙제라는 표현을 써요. 숙제요? 네. 숙제라는 표현을 쓰는데 유튜브에서 광고를 유치해가지고 그 광고가 관련된 영상을 찍을 때 광고주의 요구사항 들이 있습니다. 어떤 게임에 대해서 리뷰를 하는 영상이라면 광고주가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들이 있어요. 이 게임은 아이템 가치가 확률이 높아 이런 거라든지 아예 캐릭터가 때깔이 좋아요. 이런 부분을 광고주가 강조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광고 기획서에 그 내용들이 들어있습니다. 이 부분 강조해주세요 하면서 항목들이 쫙 있습니다. 가격이 비싸니까 요구사항이 많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제 특정 유튜버들은 일부러 그거를 지금부터 숙제를 하겠습니다. 하면서 그거를 국어책 읽듯이 일부러 읽어주는 거죠. 그게 마음이 편합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면 시청하던 시청자들 입장에서는 약간 웃기는 상황처럼 보여지는 마지못해 숙제를 하는 내가 좋아하는 유튜버. 그래서 그거 자체가 하나의 캐릭터가 되는 그냥 잔악교의 쇼 그렇죠. 그게 이제 하나의 쇼가 되면서 콘텐츠 자체가 녹아들게 되면 자연스러운 콘텐츠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건데 이런 격언들을 생각을 하게 됩니다. 대책을 내놓으면 방책이 나온다고. 그렇죠. 공정위에서 9월부터 시행하는 지침을 보면 유튜브 영상에 지켜야 하는 요소가 굉장히 깨알같이 들어있어요. 5분마다 광고라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든지 괜찮네요. 아니면 폰트 크기는 얼마 이상을 해야 된다든지 저는 이런 거 할 때 공정위 편인 게 그러게 좀 지키지 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폰트 크기 그런데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책을 내놓으면 방책이 나오기 때문에 피하려고 하면 그걸 이용해서 피하는 다양한 방식들이 또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결국은 저는 오히려 유튜브들이나 혹은 광고주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게 단순 숙제로만 접근을 하지 말고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는 걸로 접근을 하지 말고 좀 더 유튜버답게 유튜브를 왜 크리에이터라고 하느냐 크리에이팅을 하는 사람들이니까 창조적으로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니까 그 자체까지도 다 씹어서 소화시키는 수준으로 영상을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즐겨보는 유튜브 중에 UMA라고 우마라는 채널이 있습니다. 우마를 보시는군요. 좋아하죠. 저는 짧게 짧게 봤었는데 워낙 신기한 장면들이 많아서 굉장한 사람이죠. 뭔가 이게 뭐라 그래 기괴함을 코미디로 소화하는 그런 채널인데 사실 처음에 인상을 찌푸리고 봤었는데 미국 과자 100마리 먹기 뭐 이런 걸 합니다. 그 뭐냐 이제 생태계 교란종들을 찝어서 그 생태계 교란종들을 수집하거나 잡아가지고 퇴치하는 작업을 먹방으로 소화합니다. 그래서 드시더라고요. 먹은 다음에 그걸 평가까지 해주는 이건 먹을만하고 이건 도저히 못 먹겠다. 소주를 입행구고 육식 환경주의자인가요? 생활코미디와 먹방과 공공성을 결합한 그런 채널인데 최근에 했었던 영상을 보니까 생태교란종으로 가시박 이라는 식물 하고 그 경계에 있는 왕우렁이가 있습니다. 요즘 농가에서 골치를 썩고 있는 그래서 왕우렁이를 잡아가지고 가시박을 베어내서 그걸 호박찜처럼 찜을 해가지고 왕우렁이는 강된장을 만들어서 밥하고 같이 먹습니다. 왜냐하면 강된장을 먹다가 우렁이 좀 컸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있거든요. 이게 씹은 것 같지 않네. 이러면서 실제로 찾아보실 분은 주의를 요하셔야 되는 게 혐오스러운 표현들이 조금 있습니다. 혐오스러운 장면들도 꽤 있습니다. 귀뚜라미 양갱 같은 벌레들을 자주 쓰기 때문에 개구리나 벌레 이런 것들이 힘들어질 수가 있어서 추천해드릴 수는 없는데 저는 좋아합니다. 하여튼 가시박을 제거하거나 왕우렁이를 잡는 작업을 할 때 그때 사용하는 작업장갑 작업장갑이 광고입니다. 예를 들면 미네소타 광고업회사 같은 데서 네 그렇습니다. 특정업장에서 주는 그 장갑이 통기성이 좋고 고무의 퀄리티가 훌륭하고 아 그렇게 숙제를 한다 그렇게 숙제를 하는데 그 숙제를 우렁이를 잡다가 떠나려갈 뻔한 거를 강 한가운데 놓여있는 다리를 붙잡고 살아남게 되는데 살아남게 된 이유가 그 고무의 흡참력 장갑의 고무의 흡참력 그렇게 녹아내면서 이 다리에 매달려있는 순간 카메라를 들이대자 갑자기 광고 멘트를 줄줄줄 읽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흡참력이 놀라운지를 이 성분이 얼마나 훌륭한 성분인지를 아 그 이제 더킹의 황제보다 훨씬 나은 연출력 아 그렇습니다. 아 훌륭한 연출력입니다. 그 라라 크루프트처럼 이렇게 그래서 보고 나면 아 저거 사고 싶어집니다. 생사의 갈림길을 숙제를 한다. 그러고 영상을 찍어서 좋네요. 그 영상이 이제 120만 조회를 기록할 정도니까 이게 꼭 광고를 드러내놓고 찍었다고 해서 대놓고 광고라고 해서 영상의 퀄리티가 떨어지거나 맞아요. 혹은 조회수가 떨어지거나 광고는 꽤 중요한 정신노동입니다. 그렇지 않을 수 있다. 그게 그 할 질이 잘 보여지고 있지 않습니까 잘 녹여냈을 때 심지어 청취자들이 그걸 좋아한다. 그러니까요.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는 채널인 거고 결국은 얼마나 영상을 잘 만드느냐 그게 일반 영상이든 광고 영상이든 얼마나 창의적으로 얼마나 시청자들을 만족시킬 수 있는 기획력을 동원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고 보면 우리가 어느새 트루먼 쇼에서 예견한 미래를 살고 있었네요. 왜요? 트루먼 쇼에서 광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시작할 때부터 그 얘기하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트루먼 쇼의 아내인 줄 알았던 배우가 이 공부를 쓰세요. 자신에게 주민이 들어온다는 사실을 알고 딱 모션하잖아요. 물건을 들고서. 꽤 오랫동안 같이 산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주인공에서 궁금해하잖아요. 늘 왜 저럴까. 그래서 그렇게 완성도 높은 광고 영상이 되려면 광고주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우리가 이렇게 당신을 놀리듯이 우리가 이렇게 어색한 척하지만 전혀 어색하지 않은 방식으로 광고를 잘 만들어줄 테니 믿고 맡겨라. 맞아요. 우리는 이 얘기를 그러게요. 그냥 편안하게 얘기해 볼 걸. 이제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똑같은 수익이 나오거나 수익이 더 나오는데 거기에서 책임이 빠지면 그게 저는 신자유주의의 경제라고 생각해요. 하청사회죠. 하청사회. 하청을 준다는 건 이런 개인적인 욕심이 집단적으로 표현이 된 거예요. 책임을 빼고 부를 낳고 싶은 거예요. 계속. 광고 시장도 그런 유혹을 느껴요. 내 책임이 빠지고 물건 광고를 계속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먹방러는 먹기 싫은 걸 먹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많은 광고하는 사람들이 내가 광고하는 게 뭔지 모르고 하게 될 거예요. 거기에는 코지네이터는 코지네이터에 이르라고 메이크업은 메이크업에 이르라고 스크립터는 스크립터에 이르라고 배우는 배우에 이르라고 유튜버는 유튜버에 이르라고 광고 받아오는 놈은 광고 받아오는 놈에 이르라고 다 자기 일에만 충실하다가 결국은 물건이 빠진다거나 신뢰가 빠진다거나 책임이 빠져요. 그렇더라고요. 언제나 시장은. 그렇게 되면 그 일은 정말 그야말로 단어 그대로의 숙제가 되는 거죠. 저는 열심히 하는 유튜브 소비자가 열심히 보는 유튜브 소비자가 아니어서 모르겠는데 유튜브를 열심히 구독하는 사람들은 진짜 감정적인 밀착도를 가지잖아요. 감정적인 밀착도를 가진 사람한테 광고를 할 때 광고를 먹고 사는 기회에 하는 거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치면 광고를 할 때 내가 추천할 수 없는 물건을 추천하는 건 그게 저는 결국은 선일 거라고 생각해요. 이거 양심에 어긋나는 건데 그걸 알아보기가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걸 알아보는 고민을 지금 한 시간째 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를 속이잖아요. 그렇죠. 추천할 만한데 그리고 또 날 속이는 것도 되게 쉬워요. 오늘만 자꾸 지나가면 돼요. 숙제면 되니까요. 숙제하면 되지 뭐. 이렇게 생각해버리면 안 되는 거죠. XSFM입니다. 자, 여기에요. 아무리 바쁘고 힘들어도 하나만은 꼭 기억하세요. 건강의 기본은 정상적인 면역 기능. NK365 내 옆에 탕! 내일매일 NK365 우리 아이 성장기부터 NK365 퀴즈 국민 여러분 저는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유당 정치인으로서 지난 정권의 과오를 반승하고 다시금 국민 여러분께서 저희를 지켜봐주실 때까지 무릎 꿇고 또 무릎 꿇고 안 괜찮으시죠? 관절 건강에 도움을 줄 수도 있는 무르핀이라면 대국민 사과도 좀 더 잘할 수 있게 도움을 드릴 수 있어요. 관절 건강엔 무르핀이니까요. 온라인에서만 모든 것을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컴스테이션 이달의 PC 마음에 드는 사양이 나왔다면 바로 XSFM에서 결제하세요. 주식회사 컴스테이션 덕킹 사례로 시작을 했는데 우마 사례로 끝내는 게 결국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콘텐츠의 완성도 동시에 광고의 효과라는 거는 얼마나 그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들이 협업이 잘 돼서 그게 결과물에 반영됐는가 하고 연동이 되는 것인데 덕킹 같은 경우는 광고를 주는 사람 광고를 의뢰하는 사람과 제작진 사이에 그 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그렇죠. 전형적인 큰 조직이 잘못하는 일 그렇죠. 대행사에서 일하시는 분은 되게 씁쓸하게 들으실 거예요. 그러게요. 오늘 실무 얘기 많이 했으니까 제 실무에 대해서 되게 많이 얘기하게 되네요. 저는 아직까지 대행사랑 일해본 적이 없습니다. 대행사가 저희한테 의뢰한 적은 없나요? 많아요. 처음에는 그냥 저희는 대행사하고 협업을 안 합니다. 라고 그냥 깔끔하게 얘기하다가 기분 나쁘실까 봐 얘기를 좀 들어보면 보통은 그 대행사에서 저한테 연락을 주신 주임님, 과장님, 팀장님 이런 분들도 다 그 물건이 뭔지 몰라요. 그냥 물건은 중요하지 않고 너네 우리랑 같이 광고를 해서 수익을 나누자고 이게 다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럼 물건은 써보셨느냐 공장은 가보셨느냐 꼬치꼬치 캐물었는데 아주 미친놈 취급을 받아서 그 다음부터는 묻지도 않거든요. 저는 영상시대 뉴미디어 시대에 광고 논란을 통해서 그거를 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어차피 새로운 미디어 시대에는 새로운 문법이 필요한 건데 기존의 TV에서 익숙한 방식으로 광고를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갑을 관계가 아니고 파트너십이 돼야 이게 우리가 영상 컨텐츠를 같이 함께 만드는 사람들이다라는 파트너십이 돼야 영상도 좋은 게 나오고 광고 효과도 커진다. 그래서 양쪽이 다 그 부분을 고민을 해야 뒷광고 같은 숙제가 없어지고 다 즐겁게 영상을 시청자까지 함께 즐길 수 있는 시대로 갈 수 있지 않을까. 아까 책임을 회피한다는 부분이 나왔었는데 가끔 광고가 문제가 돼요. 광고도 기발함의 끝을 달려야 되고 가끔 개그에서도 들어가야 되고 하니까 문제가 되는 내용을 광고하는 경우가 종종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기업의 상상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대행사에서 한 거다. 그러면 실무자들은 진짜 가슴이 터지죠. 컨펌 없이 이뤄지는 게 뭐가 있는데 세상에. 이게 하청사회예요. 그 광고 하나 나가면서 컨펌을 몇 번을 했는데. 사장이 모든 걸 다 아는 중견을 사나 대기업이란 있을 수 없어요. 그러면 보통 극단적 선택이 나와요. 하중을 못 이기니까. 다만 경영진 혹은 유튜버로 말할 것 같으면 먼저 수익을 내서 조직을 꾸리게 된 유튜버 이런 사람은 기업 문화를 만들어가야 되잖아요. 책임을 전달해야 돼요. 그걸 분명히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면 소비자는 구독자는 알아. 안다고. 바본 줄 알아. 책임 있게 컨텐츠 만들어놓으면 알아요. 아까 중요한 얘기하신 게 결국 저는 저라고 말하고 싶은데 저희 회사랑 계약했으니까 결국 저희 회사하고 오래가는 광고주들은 결국은 지금 와서 보니까 되게 실제로 심정적으로 서로 유대감이 있는 좋은 이웃이 돼 있고 서로 영향받는 친구가 돼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윤을 지켜주는 것이 그 사람의 삶에 도움이 되는 일일 것이라는 가치관 하에 일하게 됩니다. 컨텐츠의 스폰서십은 그렇게 움직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했고 저는 그냥 실험삼아 모델로만 운영했는데 해보니까 지금 7년, 8년, 10년 됐네요. 좋은 것 같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다른 방법을 모르겠는데 가끔 구경해보면 저랑 방법론은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유튜브 시대는 사실은 소비행위 자체가 컨텐츠가 되어버린 시대입니다. 그게 좋다 나쁘다를 이야기할 수 없고 그렇다는 얘기는 소비와 항상 따라다니게 돼 있는 광고 소비가 컨텐츠예요. 네. 광고도 소비가 컨텐츠인 시대의 필수 요소가 되어버렸다는 거고 그렇다는 얘기는 이 시장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 몫의 책임을 고민을 해야 된다. 왜냐하면 우리가 다 같이 만드는 거니까 같이 만드는 거라는 인식을 가지고 접근을 한다면 광고를 다 숙제로 하기 싫은 걸로 보는 게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자꾸 하기 싫으니까 컨닝을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고 같이 뭔가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어떤 공감의 방법을 고민할 수 있지 않을까 네. 다시 광고에 대한 접근 방식을 같이 고민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주말에 헬마우스 코너였어요. 오늘의 마지막 이야기는 제가 그 잠시나마 레거시 미디오도 경험하고 큰 곳 메이저도 경험하고 한 데서 느낀 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개인은 말이에요. 사회적 사다리에 대한 상향식 욕망이 있더라고요. 그 저기 메슬로우의 욕구단계 이런 거 말고요? 아니에요. 그거 말고요? 네. 사다리 걷어차기에 그 사다리요? 그러니까 내가 우리 동네에서 사람들이 우습게 보는 어떤 직업으로 돈을 되게 많이 벌었어. 그러면 내 직업을 세탁하고 싶은 욕망이 생겨요. 내 직업을 세탁하고 났더니 그게 거짓이든 참이든 어떤 명예를 얻고 싶은 욕망도 생기나 봐요. 사람들이 거기 있다고 믿는 규약으로서의 권력을 가지고 싶은 욕망으로 천천히 움직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마이크로 콘텐츠 평생 해도 되는데 혹은 별붕선만 계속 받아도 되는데 여기서는 이상하게 풍선으로 돈을 많이 벌다가도 혹은 팟캐스트로 돈을 잘 벌다가도 광고 목돈을 받으면서 저쪽 사람들을 만나면 뭔가 중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들고요. 똑같은 돈을 받고 방송국에 가서 내가 하던 일을 똑같이 했을 때 뭔가 내가 더 중요한 사람이 된 기분이 드는 것. 이거 되게 중요한가 봐요.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가 봐. 그게 좀 독특했어요. 왜? 방송국은 아무도 책이 만지는 컨텐츠만 만들어서 막상 방송국에서 하면 더 재미없는 컨텐츠만 만드는데 책임소지가 다 분산되어 있죠. 고정 청취자들은 어쩔 것이며 구독자들은 어쩔 것이며 무슨 재미로 처음에 컨텐츠를 만들었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답도 없이 그냥 위로 올라가려고 말해요. 그 문화가 만들어낸 결과만 같더라고요. 라디오를 하면서 만나면 여러분들이 그런 동일한 생각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마이크로 미디어는 어떤 단계로 가기 위한 더 큰 시장으로 가기 위한 계단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저는 맞는 말이라고 생각하는데도 많이 우스웠던 게 그 더 높은 계단에 더 좋은 컨텐츠를 만들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건 소중하지. 그런데 그런 소중한 기회 전 본 적 없어요. 저거랑 똑같네요. 옛날에 인디뮤지션들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감히 누가 그런 말 못하잖아요. 인디뮤지션들한테.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콘텐츠를 가지고 메이저 시장을 아예 개척해냈잖아요. 네. 그 반대의 시선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옛날에 음악방송 PD 같은 사람들이 인디뮤지션들을 아예 아래로 깔아본 것처럼 그렇죠. 또 메이저에 있는 광고 대행사라든가 혹은 대기업 광고 개쪽 담당자라든가 그런 사람들을 또 마이크로 메이저 컨텐츠를 잘 만들었으면 뭘 안 한다니까. 사실 그 메이저 컨텐츠에 유튜브도 해당되잖아요. 어떤 사람들 구독자만의 유튜브도. 그렇죠. 아주아주 잘 만들었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감정적 밀착도를 배신하지 않으면 괜찮지. 글로 올라가도 되지. 보통 안 그런 콘텐츠들이 많은 건 사회 분위기하고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느낌이 많이 받았습니다. 제가 어제 그저께 공부를 하면서 사회가 내놓은 많은 결과물들 중에 예상 가능한 결과물들 중에 하나인 것 같더라고요. 유튜브를 1년을 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콘텐츠를 이것저것 해보려고 시도를 하다가 결과적으로는 시청자하고 같이 만든다는 결론에 도달을 했는데 이 콘텐츠의 성격이 그랬습니다. 저는 시사 유튜버이기 때문에 그나마 제가 타격하는 목표 그리고 시청자 저 이렇게 만들면 하나의 콘텐츠로 완성이 되는데 그렇죠. 먹방 콘텐츠 게임 스트리밍 콘텐츠 이런 어떤 소비 위주 소비가 중심이 되는 소비 행위 자체가 콘텐츠의 핵심이 되는 영상 유튜버들 같은 경우는 거기에 이제 그 소비 제품을 제공해주는 사람들 그 회사 그리고 플러스는 광고주들까지도 자기 콘텐츠를 함께 만드는 주체들이라는 인식이 뭐 좀 추가되어도 어떤 차별성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건 1인 유튜브 미디어에서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기도 하지만 방송 같은 메이저 매체들에서는 그렇게 할 수 없는 측면이기도 해서 좀 더 자부심을 갖고 자기 콘텐츠에 대한 책임의식을 강화를 한다면 더 좋은 지점으로 같이 나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제가 쓰고 싶던 단어가 나왔어요. 자부심 참 없어요. 이 나라 문화 광고도 콘텐츠예요. 그럼요. 내가 쓰는 거를 좋다고 잘 알리는 거 얼마나 중요한 콘텐츠입니까? 그럼요. 광고 자체가 굉장히 훌륭하고도 중요한 콘텐츠고 중심에 있는 그거를 자기가 만든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377의 헬마우스 주간이었습니다. 저 여기서 보면 날라가고 있는 고로상의 그림자가 유필님의 가슴에 지금 닿아가서 저게 뭔가 한참 맞네요. 왜 저기 토템이 있지 하고 이것은 이제 김민하의 작품인데 이것은 인스타그램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안 그래도 오늘 녹음 직전에 광고 새로 들어올 물건 문제로 위만상 피디하고 한참을 입시름을 해가지고 되게 피곤해 있었는데 생각이 많이 정리됐습니다. 헬마우스 주간으로 꾸며드린 377의 그것은 알기 싫다 듣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유승김 피디하고 윤세훈의 네트였습니다. 헬마우스님도 같이 물러가죠. 다음 달에 봬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은 다음 주에 봬요. XSFM입니다. I, B, W, K Thank you!